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내빈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축하객 여러분께 양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랑 현빈군과 신부 나영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양가 모친께서 축복의 촛불을 밝히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양가 모친께서 입장하실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한 신부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찬